추석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 한동안, 한동안 여론의 흐름을 좌우하게 되는 이게 한국적 정치문화에서 명절과 정치문화인 거죠. 명절 때 어떤 화제가 올라갈 거냐. 명절 때 저녁 뉴스에 온 가족이 오래간만에, 1년 만에 또는 반년 만에 다시 모인 온 가족 앞에 TV를 틀어놨는데 거기에 검찰, 이재명 검찰 출석 포토라인에 있는 사진들 이렇게 가게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화제를 이재명으로 몰아갈 거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상습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겠죠. 이렇게 몰아갈 거냐. 아니면 이제 좀 봐. 추석 물가 아니면 이번에 어제같이 나왔던 것도 사실 그런 날짜와 관계될 거예요. 김건희 씨 학위 논문 표지라고도 부끄러운. 학위 논문이 들어갈 거냐. 아니면 다른 주제가 들어갈 거냐 같은 것이 향후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국정 지지율과도 좀 상관관계. 미치고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국정 동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때문에 검찰이 대단히 치졸한 정치 행위를 했다. 이건 전 정치 행위라고 봐요.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하면 답답해요. 사실은 제가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건 그거였어요. 한국 검찰이나 한국 법조계라고 불리는 것이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죠. 아주 옛날부터 유전, 무죄, 무죄, 무죄. 오죽하면 벌써 오래됐죠.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지존파. 유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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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라고 총 들고서 외쳤던 거의 절규였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지만. 자기가 감옥에서 보니까 자기보다 더 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정말 편한데. 형도 짧고 돈이 없다고 해서 감옥 생활도 힘들고 형기도 길어지고. 유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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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라고 하는 게 한두 해 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불공정이었어요. 검찰에게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씨 찍은 사람들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정을 얘기하면서 검사 출신에게 투표하는 것 자체는 공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더더욱 이해가 안 되지만 그나마 이제 그나마가 그거였어요. 제가 나온 대학의 교훈은 이제 진리는 나의 빛이에요. 베리타스록스미아라 라틴으로 썼는데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대학이 교훈이나 학교 로고에 진리라는 단어를 써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대학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요. 굳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대 법대생들이 자기 모토라고 신념이라고 주장한 게 뭐였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은 정의와 관련된 문제이고 검찰이나 법원이 강조하는 건 정의예요. 법의 여신은 정의의 여신이죠. 법과 정의는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원래는 같아야 된다고. 정의라면 대학이 수호해야 될 건 진리예요. 진리탐구의 전당이고 진리수호의 전당이 대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검증단이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예요. 저런 논문을 어떻게 통과시켜줘. 저런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점집글 같아 베끼고 대학교 1학년짜리들 레포트 거래하는 곳에서 갖다가 옮겨주고 옮기고 남의 논문 옮겨놓고 알아요. 제가 볼 땐 옮긴 것도 지가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이 되죠. 저게 글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낯뜨거워서 못한 일이고 부끄러워서 못할 일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여글이 나간다는 걸 그리고 그게 보관되는 걸 알며 아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의 염치도 없는 사람이 한 일이거나 아니면 자기 이름으로 나갈 게 아니니까 그냥 막 이렇게 분량만 채우다가 이렇게 넘겨준 사람이 한 일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대학원 교육 중심 대학인이 대학원 지나기 굉장히 2000년대 들어와서 늘어났어요. 그리고 온갖 대학에서 다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라면 대학원은 전문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대학보다 대학원이 훨씬 적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겠어. 학생 한 사람당 대학원 교수 몇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전문가 양성기관 원칙대로라면 대학원은 교수 양성기관이 맞아요. 그런데 교육 전체가 인플레이션 되면서 대학원이 막 온갖 대학원들이 다 생겼어요. 경영대학원, MBA 그것도 그렇지만 일반 기초학문 교양에서도 대학원들이 다 생겼죠. 그러면서 2000년대, 2000년 중반부터 김건희 씨 논문이 나왔던 게 2007, 2008년이니까 이 무렵 정도 될 거예요. 그거부터 좀 이제 각 대학, 대학원 내에서 대학원 내에서 어쩔 수 없는 문화 풍조가 생겨요. 두 종류의 석사, 박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정말 학문하겠다고 하는 자기 결심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스펙 그냥 이제 명함에다 새길 글자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들 이제 뻔히 아는 일이긴 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뭐 퇴직 공무원, 퇴직 교사 나이 50 넘어서, 60 다 돼서 또는 60 넘어서 박사하겠다고 이렇게 대학원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죠. 만학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논문은 아무래도 좀 봐줘요. 어렵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럼 이제 각 대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어지간한 표절은 이 사람이 이 논문 말고 또 논문 써서 학술지에 기고할 것도 아니고 이 학위 가지고 어디 가서 대학에 무슨 교수직에 응모할 것도 아니고 그냥 명함에 받겠다는데 또 학교에 상당히 많은 대학원이 또 신입생을 채우질 못해요. 정원을 채우질 못하니까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따져서 좀 봐주는 일들이 비일비지하게 사실 벌어졌어요. 표절 같으면 각주라도 잘 다르나 그런 정도로 이제 어지간하면 넘어가 주는 거죠. 그런데 젊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제 국민대학에서 그 논문을 그 논문에 박사학위를 주는 거는 줬다는 사실은 진리수호 또는 진리탐구라는 자기사명을 배신한 거예요. 배임이에요. 배임행위였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검증하면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거는 대국민 사기죠. 뻔해 보이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봐도 얼마든지 문장 하나씩 하나씩 요즘 같은 때에는 표절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표절률이 딱 나와. 돌려보면 저도 어디에다가 글을 하나 써줬는데 표절률이 20%인가 나왔어요. 표절을 했다고 이렇게 쭉 본 걸 보니까 제 다른 글이야. 박사님의 글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논문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논문을 쓴 거를 누가 벗겨다가 인터넷 블로그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블로그와의 동일성이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원저자는 존대. 그 블로그 저자는 제글을 갖다 쓰면서 출자 표기를 안 했고 그게 이제 제글을 다시 넘어가면서 표절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치라고 해서 이게 내 원 내가 쓴 거를 내 원 그리고 이 사람이 표절한 건데 이 사람이 내 거를 부담해다. 왜 내가 이 사람 그걸 표절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악의를 해서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는 나와요.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조금만 해보면 아는데 그거를 그대로 통화시켰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학문의 전당 또는 진리상구의 전당 진리의 수호자라고 하는 자기 책무를 포기했다 말하는 게 되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검찰은 정의를 포기했어요. 대학도 진리를 포기했어요. 지금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정의와 진리를 자기네들의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걸 포기했네요. 그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래요. 믿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억울해서 검찰에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정의로울 거라고 누가 다 보장을 해요. 지금 하는 짓을 본다면 그렇죠? 그렇다고 무슨 뭐 국민대학이 그걸 진리를 밝힌다고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표절 상황을 표절이라고 밝힌다고 해서 무슨 심각한 불이익을 거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민대교수들이 60%가 검증에 반대했다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타락한 거죠. 염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윤석열 시대에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다. 경찰, 검찰, 국민이 또는 대학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있었던 기관들, 법원 뭐가 남았냐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